선거가 17일 남았네요. 잔뜩 기대를 갖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아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금세 시간이 가겠네요. 17일이면 27에 14 한 2주 남짓 남은 거네요.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뭐 불과 사전투표가 4월 5일 6일이죠. 그렇게 되면 뭐 그야말로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할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한 10분 정도 일찍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 이제 본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지 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의사 의과대학 정원 학대 문제 그 부분들도 계속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강경책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기대했던 것대로 그렇게 잘 제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마 권력 수뇌부도 총선 앞두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초강경책을 쓰게 되면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던 분들도 의사들도 국민들인데 저렇게 함부로 그냥 막 사람을 대해서 대나 이런 반감들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또 대개 사람들은 약자를 이렇게 또 유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 그리고 어제 이제 유재일 tv를 운영하고 있는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이야기를 소개했지만 이런 작은 단초들이 이제 결국은 가을 덜력에 덜불처럼 번져 가지고 정권의 안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굉장히 좀 과감한 그런 주장을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양날의 칼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인사꾼을 행사할 때도 사람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대하는 거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이란 것이 대부분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강압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니까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뭐 결사항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참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총선에서 결과가 일방적인 그런 게임으로 끝나게 되면 정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대통령의 안위 문제도 이렇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번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기수석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를 좀 설득하고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압수수색을 남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후반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일곱 번째 전수조사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선거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특히 선거 광역의회의원선거 그 다음에 기초의회의원선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육감선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도 뒤를 따르게 되는데 오늘은 제야 h님께서 일곱 번째 전수조사인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7개 시도지사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상북도지사 이런 선거 결과를 부분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립니다 뭐 당연히 조작을 했죠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그게 이제 뭐 다 자료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윤 대통령께서 등장한 지 이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윤 대통령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본 그런 선거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값이 현재하게 낮은 그런 선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께서 선거 공정성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견제하고 노력을 하셨으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던 문제다 이분인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퇴임 직전이나 퇴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은폐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딱 등장하니까 첫 번째 한 달에 제대제 하나 실시됐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납작 엎드린 것이 그냥 선거 데이터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야 h님의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인 작품 전시회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지금은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김문수 경사위 위원장께서 월간 중앙에 아주 심청 인터뷰를 했네요 그 심청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도 확실히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또 경기도지사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정보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또 가지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한국 전반에 대한 경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한국의 노사 문제를 정확하게 볼 거 아닙니까 한국은 친몰 중이다 몰락 중이다 그런 내용을 김문수 위원장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제가 또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현재 총선 구도 총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총선에 대한 판세 분석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많이 아껴 오셨는데 이번에 이번에 판세 분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내용을 글로 남겼네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정치 세계하고 검사 세계가 다른데 법조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은 빠른 시간 안에 모드체인지 검사로부터 정치인으로 변신이 쉽지가 않죠 그 문제가 가져온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상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진단에 대한 부분들도 소개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사정원 학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양측이 평평하게 입장이 맞섰는데 그래도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거칩니다 그래서 거칠다는 이야기는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아 가지고 그냥 자르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칼을 맞는 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정원 학대 문제에 대한 그런 거친 방식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 하시는 그런 주장이나 은행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이제 관료 생활을 오래 하면 저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억박지른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참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시발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입니다 총선 이전까지도 그렇지만 총선 이후도 윤 정부의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의사정원 학대 문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제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제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초강수가 이렇게 계속 연발이 되게 되면은 총선 이후에라도 참 윤 정부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어제는 조금 다루지 않았는데 이 엔비디아 ai 돌풍 소위 메모리 반도체의 새로운 그런 업역을 개척한 그런 ai 돌풍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